아 쟤 제대로 맞았어요 진짜 스윙도 타이밍도 빨리 갔는데 얘 게투 왜왜 계속 쓰는거야? 난 강판 시킬 것 같은데 지금 얘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죠? 멘탈 아예 없죠? 투로움넘 맞고 애가 갔어요 멘탈이 나갔어 투로움넘 맞고 멘탈이 나간 애는 계속 던지고 있어 이거 나한테 털리고 싶다는 건가? 얘네 게투 없나? 마른데? 괜찮은데? 한 명 쓸 수 있고 한 명은 쓸 수 있는데? 미들 치는데 한 명 써도 되지 않나? 스리블 다음 톱니스 4만 2분 1린 스리블 요번에 오면 칠게요 3-0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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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나간 투수는 이렇게 터는거죠 트로움넘 멘트 시즌 시즌 10홈너 9홈너 481피트 홀패가 뭐에요? 다시 10초 20초 2 3 3 3 4 4 5 6 6 6 6 5 6